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.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. 내륙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도 있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16도, 밀양과 창령은 17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17도, 양산은 18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아침엔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.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